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란히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1.13%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1.80% 이렇게 상승을 했죠.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1,283억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4,662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3,356억을 이렇게 매도했지만 오늘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의 이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말이에요. 3.94%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밀리면서 이렇게 최저가의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장중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오늘 3.94%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3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하다가 이렇게 34거래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오늘 하이닉스는 2.49%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이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다 강세를 보였어요.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 것이 바로 테슬라의 호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 그냥 급등 이런 영향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 다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현대차가 0.44% 플러스 기아가 3.02% 역시 또 자동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약세를 보인 것이 금융주예요. KB금융이 4.75% 마이너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3.45%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서 금융주들이 하나금융지주가 1.65% 이렇게 금융주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배당에 대한 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가 상승하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하더라도 이슈는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모처럼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금액상으로 지금 보면은 한 90억 정도죠. 89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매수가 이게 1,538억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게 됐고 주가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반등을 했느냐. 또 거기에서 또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의 시기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금 좀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갈 건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말이에요. 이게 지난 7월 달에 고점이 8만 8.800원이에요. 야 여기서부터 뭐 급락을 해가지고 7만 전자 뭐 그리고 6만 전자 야 5만 전자가 지금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그 힘들고 그런 여기에서 그 주가 흐름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68%입니다. 와 이게 뭐 국민주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하이닉스가 국민주였어요. 한때는. 하이닉스가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68% 엄청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주가가 끝이 없이 내려가서 한편으로는 야 5만 원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한 이런 그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IT 여기에서 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T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범용 반도체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 범용 반도체가 잘 팔리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에서 또 이렇게 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저저한 실적을 보다 보니까 3분기에 워닝 쇼크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 hbm hbm에 대표되는 게 우리가 ai라고 할 수가 있겠죠. ai 시장에서 이 경쟁자인 하이닉스의 한 발 뒤진 것이 결국은 투심을 여기에서 약화시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또 주가 하락 또 실적 여기에서 쇼크 이런 것이 한꺼번에 발생된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 격언이 있죠. 투자 격언이 어떨 때예요. 격언. 자 여기에서 항상 한탄과 절망과 그리고 또 한숨소리가 날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매수 기회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스컴이고 유튜브고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도가 난다니 별 이상한 소리까지 막 썸네일을 여기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만큼 자극적으로 해야지 또 여기에서 조회수라든가 이런 게 증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격언 이런 것을 여기에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가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금 r&d r&d 투자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ai 쪽에 ai 쪽에서 하이닉스의 뒤진 이런 것에 대한 또 제 기회를 노리는 이런 그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인텔. 자 인텔하고 여기에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tsmc. 자 tsmc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잡아서 맹추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5만 8천 100원. 지금 뭐 이게 5만 6천 원. 이 5만 6천 원대면은 말이에요. 이 pbr이 1입니다. pbr. 이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청산 가치라고 얘기하죠. 이 청산 가치하고 주가 수준하고 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환율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오면서 1400원에 근접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의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기회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좀 멈추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매도로 이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할수록 또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이에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배당 이 배당을 또 무시를 못한다고요. 지금 배당으로 또 이게 11월 12월 지금 여기에서 11월 달이 제가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상승폭이 큰 1년에서 제일 높은 달이 바로 11월 달이다. 그다음에 12월 달도 역시 배당의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배당이 2.49%입니다. 여기에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2.19%예요. 2.19 엄청 작아요. 삼성전자가 2.49%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배당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도 역시 배당이 0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2.49%면 굉장히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현대 주가 수준은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례성 비용 이런 온갖 악재를 반영해도 더 빠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산가치. 이 청산가치하고 거의 같았어요. 청산가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아무리 다운사이징을 얘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가 흐름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거의 하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8년에는 이때는 뭐가 있었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6%나 빠졌는데 이게 1년 내내 내려왔어요. 그리고 2020년. 2020년이면 뭐가 있죠?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33%가 빠졌어요. 이거는 아주 갑작스레게 빠졌죠. 이게 2개월 만에 빠졌고 이때는 2018년에는 1년 동안 여기서 줄창나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점이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2024년 현재 지금 고점이 8만 8,800원이네. 8만 8,800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35%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이게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삼성주가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종합반도체 회사예요. 종합. 이 종합이라고 들어가는 게 이게 종합반도체 이런 거는 또 무슨 의미냐. 여기 반도체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또 D램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랜드프레쉬 이런 메모리 다 생산하는 거예요. 프레쉬.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합반도체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론도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합반도체 회사인데 이 종합반도체 회사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약점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량 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아야 돼. 재고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낮아요. 수익성. 수익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바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공장이 없는 소위 말해서 팸리스. 팸리스라는 것은 반도체 회사지만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설계. 여기에서 엔비디아도 설계만 하죠. 공장은 없잖아. 퀄컴도 그렇고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다들 설계만 하지 공장이 없어. 이 설계를 해가지고 어디다 줘요. 파운드리 회사 해줘요. 파운드리 회사 해주는데 제일 전 세계에서 큰 파운드리 회사가 TSMC예요. 대만에. TSMC가 애플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물량을 확보해서 실적 그리고 주가 이런 게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TSMC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그러면 62.3%예요. 삼성전자가 11.5%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작죠. 62.5%, 11.3%.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바로 R&D. 삼성전자가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합니다. R&D 투자가 올 상반기에 15조 8600억을 여기에서 R&D로 투자를 했어요. 이거는 매출 대비해가지고 10.9%입니다. 10.9%나 투자를 했는데 TSMC는 얼마나 했느냐. TSMC는 올 상반기에 7.4%를 했어요. 매출 대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R&D 투자. 작년에 R&D 투자 삼성전자가 얼마를 했느냐. 매출 대비해가지고 10.9%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반기에만 10.9%를 했어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TSMC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하고 또 인텔하고 여기에 연합전선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보면 R&D 비중이 7.2%예요. 상반기에 7.2%. 그런데 여기는 10.9%.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R&D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HBM. 이 HBM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 내야 됩니다. 따라 내야 되는데 HBM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구조를 조정을 하고 또 연구소 인력도 재배치하고 거기에다가 또 HBM 팀까지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 HBM. 이 HBM. 이게 우리가 이제 범용 메모리. 이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가전제품. 뭐 이런 데 그냥 다 들어갑니다. 뭐 PC도 들어가고 PC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가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모바일. 모바일 쪽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HB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데나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는 AI 쪽. AI 가속기. 이거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 가속기의 90%를 점유하는 데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무조건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 10%가 뭐 여기에서 AMD라든가 기타 이런 반도체 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무조건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쪽에 일단 HBM에 현재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또 현재 삼성전자가 먼저 HBM을 여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용화는 누가 시켰어요. 이 상용화는 바로 삼성전자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이닉스가 시킨 거. 오히려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HBM 3E가 들어가잖아요. 3E. 이게 8단 10이다. 그런데 HBM 4. 이게 4가 이제 또 여기에서 생산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오히려 삼성이 더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여기에서 9만 원, 10만 원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3분기 실적. 이것이 삼성전자는 쇼크예요. 매출이 79조. 매출이 79조에다가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이었어요. 9조 1천억. 이것이 2분기, 여기 이제 3분기. 2분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은 6.7%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12.8% 오히려 이렇게 둔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메모리 소위 범용 메모리 판매 이것이 저조해졌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가격 하락 이런 것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HBM 메모리 이거에 대한 공급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닝 쇼크의 실적을 나타냈지만 4분기 실적. 지금 여기에서 4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것은 일단 영업이익이 4분기 여기는 9조 1천억인데 한 11조 630억 정도 이거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91% 상승을 하고 삼성 3분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는 한 21.6% 여기에서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이 오히려 반등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 때문이니 수도 있어요. 환율.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해서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면 팔수록 환율에 외국인들이 달러를 바꿀 때 달러 금액이 줄어들어요. 원활.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샀을 때 이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이 가격도 떨어졌고 또 거기에다가 환율도 또 여기에서 고환율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먹고의 상황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에는 다시 빠른 실내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이제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장이 좀 어렵다. 지금 제가 그랬어요. 박스권 장세.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10월 내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지금 11월이 이제 주말이면 11월이 됩니다. 자 11월이 되는데 12월은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수익성 수익성이 상승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달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또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이게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고용지표 뭐 물가지표 뭐 이런 게 발표가 있어요. 이러한 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증시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을 해나가고 그리고 장이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오시면은 무료 리딩 유튜브에서 이게 뭐 회비 내고 이런 거 없어요.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은 월 한 달에 제가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배우세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제 방송 들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투자금 이게 7천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천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500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정년퇴직하고 지금 뭐 계열사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의 종목 9600 투자해가지고 수익금 2억 4300이에요. 수익률이 252%입니다. 자 이렇게 대박 낼 수 있는 종목도 고를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억 2600을 매수를 했는데 수익금이 6억 1900이에요. 488%. 이야 이런 대박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대박 종목 제가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종목이 보이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배우세요. 그럼 어디로 가면 또 리딩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이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카페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딱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일단 카페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 여기서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두고 안 계시지만 특히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5세 연세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방송 들은 지가 14년 동안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71세부터 이렇게 방송을 들으셔서 85세 영면을 하셨으니까 14년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투자금 1억을 가지고 한 달에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또 수익을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위해 가지고 매매 기법이라든가 공부 방법 이런 거를 아주 정리를 깨알같이 해놓으셨어요. 여기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 알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렇게 그리고 또 매매 기법 이게 보면은 뭐 이론과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걸 가지고 잘 공부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그럼 회비를 내야 돼요.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료 리딩하는 데가 경제 TV입니다. 한국 경제 TV 그리고 매일 경제 TV 이토마토 mtn 이런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회비를 이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공짜로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무료 리딩을 따라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종목 추천보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이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씩이나 내고 유료방송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종목을 추천하는데 테마주 막 급등주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서 하루에 종목을 막 3개에서 막 4개씩 막 추천해요. 이게 크다 보니까 뭐 손실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여기에서 주식시장에서 회비 내고 손실 발생되고 퇴출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종목 추천받아가지고는 절대 돈 벌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공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이렇게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하다 보면은 광고가 나오면은 광고를 여러분들이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41가지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꾸준하게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지겨워 공부하기 뭐 내가 뭐 주식장에 돈 벌러 왔는데 공부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내가 나이 들어 무슨 공부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려면은 주식 투자하시면은 돈 다 잃습니다. 절대 공부하지 공부하기 싫으면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는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왜? 공부를 안 하고 귀동량으로 종목을 사니까.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 이거 얘기하는 거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사 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 벌고 매매해서 한 달에 500 벌고. 제가 만들어 줄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 대로 하면 한 달에 500 수익 납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개수가 30개 50개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는 100개 200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귀동량으로 산 거 이러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을 샀어요. 1억을 가지고.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종목을 샀어요. 7,500을 사서 세 종목 샀는데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딱 늘리세요. 아셨죠? 그리고 보면 주식을 살 때 아무 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눌러줄 때 눌리목에 사야 돼요. 눌리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로비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이게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벨소리, 알람소리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달달 외우면서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에 또 요거를 다운을 어디에서 받느냐. 자, 여기 보면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있어요. 요거 있죠?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세요.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삼성전자는 제가 설명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자, 그리고 또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동국제약. 자, 이 회사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공식 네 가지 대로. 자,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좀 우상향 이렇게 하려고 그러네요. 우상향.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려왔어요.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소. 눌림목 이게 과매도 구간.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아셨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소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의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대로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동국제약. 아무래도 제약회사겠죠. 주가 순 자산비율 그리고 주가 수익비율.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 포지션. 이거 오라고 했어요. PBR하고 PER. PBR, 주가 순 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다.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1.42니까 3보다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평가 수준이고 PB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고평가의 국면이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 타듯이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급여 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업을 하면서 생활비 타면서 이렇게 생활비 번으면서 한 달에 최소한 눈 감고 200에서 300 정도는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벌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는 제약회사 그건 누구나 다 알고 또 쭉 와서 매출이라거나 매출이 보니까 한 8천억 7, 8천억 정도 되네요. 8천억이네.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겠네. 대충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률부터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거 봅시다.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9.98 한 10% 되죠. 자기자본 수익률 11.65% 이 정도. 그다음에 주가순자산비율 PBR. 이거는 현대주가가 17,33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13,324 이렇게 나눠주면 1.29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보다도 작죠. 저평가. 그리고 여기 보면 PER 주가 수익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17,330원. 이걸 나눠준다 그랬어요. 뭘로. 2벽에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474. 1,474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이게 11.68. 거의 10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저평가의 상황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실전 매매라고 얘기했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예요. 남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셋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매수할 자금으로 나누고 1차 매수할 때는 40%를 해라. 4, 3, 10이 1,200만 원. 2차 매수할 때는 30%를 해라.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할 때도 30%를 해라.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자 1차 매수를 했어요. 1,200만 원. 사자마자 그냥 여기서 쭉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욕심내지 말고.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또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보니까 1,200만 원 수익 내고 1,200만 원을 가지고 수익 냈지. 1,200만 원 수익 낸 게 아니고 1,2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있어요. 야 이거 다사세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 당연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사에 올라갈까 봐. 그런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들은 항상 한 번에 다 살라고 그러지만 고수들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방금은 쭉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면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900만 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예비 자금이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나눠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리 이게 분할 매수하다 보면 심리가 안정이 돼요. 심리가 안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주가가 내려오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사지 뭐.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사지 뭐 이래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샀으면 내려오면 쫄아버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손실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소위 말해서 어떤 순간 결정할 수 있는 게 점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다 보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땡겨 올리죠. 이렇게 쭉 땡겨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 확률이 85%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올라오면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것은 내려올 확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올 확률.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이때는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심리적인 안정은 곧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눌러줄 때 우리가 사죠. 그리고 또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위험 관리. 이 위험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 낼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해 나가세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이든 이런 방법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이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증시가 지금 10월달 이제 여기에서 이번 주 지금 29, 30, 30일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분간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12월달에는 분명히 치고 올라갑니다. 왜? 바로 배당. 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월달에 주가는 항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고 또 너무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